기상캐스터 배혜지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에 지자체 내 일자리 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어붙은 상황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광주에서 창업한 기업은 2,800여 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범의 동네 결산은 급증하고 있는 창업 생태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하상용 센터장은 예비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자금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금이 아니라 시장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무덥되고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금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입장. 센터는 스타트업 캠프를 통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약 30여 팀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보육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이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그 안에 공간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 바람은 이 공간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창업 붐을 일으킬 것이고요. 지자체와 협력하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스타트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1일 CNB 지역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강은희입니다.